바로 대화주지요. 대화주가 주안에 다 수륜을 거래하거나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? 우리 나로 내일 만날 편 어디에서 만날까요? 시청 앞 어때요? 시청 앞이 유로 가만히 있어요. 어때요? 어때요? 좋아요, 가오미. 그러면 다소이 6시쯤 만날까요? 사우나이마 두이자 말라. 여섯 시쯤. 쩔쩔알라 소야되게. 좀 두이자 말라. 두이자 말라. 두이자 말라. 만날까요? 만날까요? 주문에 떠오르는게. 사우치는 좀 빨라요. 사우나이마는 내 리 서래. 미안해. 서래. 좀 빨라요. 이곱시에 괜찮아요? 이곱시. 코로나에 원어. 이곱시에 괜찮아요? 코로나에서 오신비라. 네, 괜찮아요. 그럼 다소 내 시청 앞에서 이곱시에 봐요. 다소 내 이 만날 편 시청 앞에서 유로 가만히 있어요. 이곱시에 코로나에 맞추메. 이곱시에 봐요. 이곱시에 봐요. 네. 네. 개혁비. 알았어요. 어때요? 소나 하루를 찾지야. 어때요? 이 구두 어때요? 디슈픈에 불러올래? 네이 다섯 시 어때요? 만나면 참 나이 불러올래? 다소 너구의 아침내 짜념 이래 가만둔 내 번호. 이 가방 어때요? 디아이 불러올래? 이 가방 어때요? 이 가방 어때요? 어때요? 그러면 나르구와 아바시 딜레스로 이 책 어때요? 이 책 어때요? 이 신발 어때요? 디슈픈에 불러올래? 이 책 어때요? 쯔쌈아 라우스로 이래. 나은해 드레 동의로 라우스로 이래. 주말쯤 만나서 생일이 랑마 드리비로 마. 같이 영화 볼까요? 아주 도저히 지지 않았나. 12월 말쯤. 12월 서 산을라봐 에고 랑마.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. 고향. 고향이고 돌아가다서 피아노 번호. 도저히 지지 않았나.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.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.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. 여보세요? 잘 달리고 나설게요.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.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.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.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? 시청 앞 어때요? 시청 앞 어때요? 좋아요.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? 음... 6시는 좀 빨라요. 7시에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. 대화 2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? 시청 앞 어때요? 좋아요.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? 음... 6시는 좀 빨라요. 7시에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. 네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